올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걸로 드러난 구미시 의원 6명이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구두 통보만 이뤄진 상황인데요. 일부 의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구미시 의원 6명에게 지난 8월과 이달 6일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장미경 의원은 비상장 주식 15억 원가량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당 장세구 의원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통보됐는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의원은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비상장 주식 1억 9천만 원가량을 처분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당 김태근 의장도 이달 도윤리위 심사를 받은 가운데 약 2억 원의 비상장 주식 미신고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 8월 심사에서는 기한 안에 상장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한국당 권재욱 의원과 민주당 홍란희 의원에게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의원들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고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2년 안에 공직자윤리법을 다시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심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의원은 이미 주식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도윤리위가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재우 의원 역시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주식 처분이 늦어진 것이라며 8월 심사에서 징계하지 않았다가 11월 심사에서는 경고를 내린 조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미경 의회는 구미선관위 안내에 따라 재산 신고를 누락했을 뿐이라며 다시금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와 정확한 액수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